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구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스 한쪽, 슛! 골! 들어갑니다! 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구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스 한쪽, 슛! 골! 들어갑니다, 최호배! 어, 지금 굉장히 좋은! 역시 용병술이 통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윤석열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다 이렇게 루카스 선수의 골이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이 서보원 감독의 용병술도 이 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음 오, 지금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 했습니다 이 조지은 선수 이 조지은 선수 공이 가능하네요 아, 그리고 사과 보완 이 조지은 선수 안nels